안녕하세요. 이번에 제이준 코스메틱의 새로운 모델, 배우 민지입니다. 이번에 제이준 코스메틱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. 중국에서는 이미 유명하고 국내에서는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제이준 코스메틱. 가장 유명한 블랙물광 마스크팩은 단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3스템 마스크팩으로 유명한데요. 저도 사용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. 이번에 모델로 활동하게 되었으니까 제이준 코스메틱 제품 더 많이 사용하고 주변에 열심히 홍보활동하겠습니다. 제이준 코스메틱 화이팅! 저 민지와 제이준 코스메틱이 함께 준비한 영상. 재밌게 보셨나요?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요. 저 민지도 제이준 코스메틱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